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력주화를 막아주고 더 활력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간단한 두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새로 나온 이 책, 평생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스쿼트 발등꿈치 쿵,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일본의 뇌과의사 가마타 미노루인데요. 가마타 미노루 박사는 도쿄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의사생활을 하면서 좀 특이한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방사능 오염지역 파견의사로도 활동을 했고, 또 이라크 아동병원에서도 지원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또 일본 내에서 재해지역을 다니면서 강연과 의료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냥 진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식생활 및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나이가 70세가 넘으셨는데요. 60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체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현재는 60대보다 더 활력있게 생활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바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 기력지화를 막고 활력을 찾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9988234, 바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임을 앓고 죽는다는 뜻이죠.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도 활력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점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평균 수명과 다르게 건강 수명은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의학의 발달로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정하는 것은 가능해지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현대의학의 질병 치료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팔팔 꼴가닥이란 말을 합니다. 즉, 죽는 날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자는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듯 한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위너로 박사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는 쇄약의 종류를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신쇄약인데요. 즉,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질환이 생기면서 결국은 운동기간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운동기능저하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강쇄약인데요. 입과 목 주위의 근육이 쇄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구강쇄약이 생기면서 영양소섭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결국 영양상태가 나빠지면서 근육량의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쇄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 쇄약입니다. 사회적인 연골고리가 줄어들고 외출이 귀찮아지면서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허약해지고 활동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력이 강화되면서 마음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런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쇄약, 즉 전신쇄약, 구강쇄약, 사회적 쇄약을 막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삼각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처럼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몸,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몸과 음식, 마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저도 다른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양쪽으로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음식, 마음의 삼각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몸의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몸에 좋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몸을 생각해서 식사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마음에도 점념이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쇄약을 없애기 위한 똑똑한 식사법과 스트레스 줄이는 마음 단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 전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근육 단련 운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을 안 해왔던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쿼트와 발뒤꿈치 쿵입니다. 스쿼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발뒤꿈치 쿵은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쿵하고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또 종아리의 근육을 기르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쇄약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부분에 또 자신의 근육 상태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0초도 안 걸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손으로 검지와 엄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원을 만들어 봅니다. 이 원의 크기보다 종아리가 더 두꺼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위를 감싸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종아리가 두꺼워서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감싸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진다면 더 좋은 상태겠죠. 근데 감싸고도 남는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운동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타카라 체조입니다. 이것은 구강세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체조인데요. 바로 이 파타카라를 늘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입술 근육과 목구멍 또 턱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구강세약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조들이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고요. 또 음식 파트로 가보면 레시피까지 잘 설명돼 있어가지고요.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화로 인한 기력주화를 막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 잘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더 활력있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